내가 판검사나 변호사나 혹은 의사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처음에는 화를 냈죠. 화를 내고 그냥 들이댔어요.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내가 혼자 정의구현을 하니까 바보되더라고요.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겁한 건가? 비겁한 게 아니라 제가 멍청한 거죠.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너도 무례해. 그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법칙은 영화에만 나오는 법칙이지 현실에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차츰 차츰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에 그게 뭐야? 억울해? 그럼 출세해. 라는 얘기처럼 그 사람이 널 무시했어?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 오케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몸으로 보여줘야지. 결국 그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 좋은 게 다시 저한테 돌아오죠. 아주 좋은 선순환이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다시 봤어, 현준 씨. 아유, 그거 미안해. 근데 그렇게 권익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사과 한 마디는 아유, 뭐 눅눅득이 사라져요. 있죠? 춤에 대한 철학이 굉장히 있는데 영혼을 갈아 넣는 그러니까 매 순간순간 진실되게 춤을 추는 게 제 철학이에요. 진솔하게. 그리고 최선을 다하는 거. 최선을 다해서 후회하지 않게끔 춤을 추는 게 제 신념이고 철학이고 그건 올 때부터 똑같았어요. 지금까지 한 번도 여기는 조금 작은 무대니까 그냥 할 수 있는 것만 하고 저기는 사람들이 없으니까 보여주는 거 반만 하고 그렇게 안 하고 늘 최선을 다해서 했어요. 늘 최선을 다해서. 그랬더니 한 번은 제가 막내 시절 때 준호 형이랑 같이 연습할 때, 이준호 씨 연습생으로 있을 때 저랑 같이 맨 끝에서 춤을 추고 있었던 같은 포지션의 친구가 있었는데 제가 하도 열심히 춤을 추니까 그 친구가 저한테 와서 물어보더라고요. 쉬는 시간에. 오늘 이 공연하러, 이거 공연할 때 누가 너 보러 왔냐고. 가족이 보러 왔어. 그래서, 아니? 근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해? 우리 보이지도 않는데. 끝에 있어가지고. 너 열심히 하니까. 네가 너무 열심히 하니까 우리 밸런스를 맞춰야 되거든요. 끝에 날개는. 나도 너 때문에 열심히 해야 되니까 막 짜증난다고. 힘든 힘든데. 대충 그냥 형들이랑 눈치 보면서 안 틀리게 그냥 하고 넘어가자. 우리 아무도 안 봐. 그러길래 그래 뭐 여기 끝에 있어서 우리 아무도 안 볼 수 있어. 네 생각대로. 근데 내 생각은 좀 달라. 이 많은 사람들 중에 한 명쯤은 날 보겠지. 나는 그 한 명을 위해서 춤출 거야. 잘났다 이 새끼야. 이러고 그냥 갔어요. 근데 진짜 뻥 안 까고. 그 한 명이 보신 거예요. 그 한 명이 누구냐면 이 프로그램을 만든 PD가 본 거예요. 그 프로듀서가 보고선 너무 기특한 거죠. 야, 저 꼬마의 에너지 봐. 그래서 준호 형한테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준호 씨. 저 세 멤버 저 끝에 있는 저 친구. 야, 되게 열심히 해. 아, 그래요? 그래서 준호 형이 이제 2부 때 딱 본 거예요. 봤는데 막 혼자 막 신나서 막 웃으면서 춤추니까. 그게 이쁜 거죠. 이제 준호 형 입장에서. 아이고 저렇게 이뻐. 이쁘게. 저렇게 최선을 다하는데. 내가 저놈을 잘 보이는 쪽으로 넣어줘야지. 하고 한 칸 앞으로. 또 그다음 회 때는 또 한 칸 앞으로. 한 칸 앞으로 제가 가운데 무대에 쓰게 됐죠. 나중에는. 그러니까 무대에는 어디 가나 그러겠죠. 뭐 이런 직장도 있을 거고. 예술계는 특히 있어요. 안 보이는 벽이랑 안 보이는 층이 있죠. 이 벽이랑 층을 넘어서 가려면 내가 내 일을 맡은 바를 얼마큼 잘 해내냐. 근데 이게 물론 실력이 100% 좋아야 돼요. 밑바닥에 실력은 깔려 있어야 되는 얘기예요. 그 위에 이상의 것을 나타내려면 실력을 표현하는 내 자체 마음이 즐기고 있어야 돼요. 이거나 100번도 할 수 있어. 이거나 1000번도 할 수 있어. 왜? 내가 제일 좋아하고 제일 사랑하는 일을 이 무대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이게 왜 힘들어? 나는 이게 힐링이지. 그런 생각으로 한 거고. 아니 사람들은 이제 아 이거 5만원 받는 건데. 왜 이렇게 안 끝나냐. 아 이거 왜 이렇게 비가 추적추적 내리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마인드 차이. 저는 늘 비가 오면 수중전. 수중전에 내 춤이 얼만큼 보여줄 수 있을지. 연습 한번 해봐야지. 이런 식. 햇빛이 좋으면 이 좋은 햇빛을 내가 한번 이겨봐야지. 뭐 이런 식이었어요 늘. 끊기겠죠. 끝까지 하는 거. 그게 될 때까지 하는 거죠. 근데 거의 다 그렇게 안 해요. 본인들 당신들은 항상 그러죠. 진짜 해봤거든. 근데 안 되더라고. 그래서 그냥 접었어. 뭐 과감하게 접는 것도 방법이에요. 과감하게 접는 것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글쎄. 이러거든요. 친구들이 후배들이 뭐. 아 형 저 춤췄는데. 저 춤추면서 열심히 살았는데. 아 저는 그렇게 안 됐어요. 그럼 저는 그래요. 글쎄. 니가 정말. 절실했을까. 도망갈 곳을. 해놓고. 춤을 춘 거 아닐까. 그게 아니라면. 도망갈 데가 없고. 나 이거 아니면 죽는다. 그러면.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사람이. 그리고. 왜 실력이 중요하냐면. 우리는 프로잖아요. 이걸로 수익을 창출하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그거에 대한 책임을 져야 돼요. 맛이 있어야 된다니까요. 음식점에 갔는데. 이거 좀 비싼 거 같아. 어 그래. 먹었는데. 환상이야. 너무 맛있어요. 그럼 뭐라 그래요. 돈값 하는구나. 그리고. 분위기가 좋아. 일단 깨끗하고. 대접을 잘해. 아. 내가. 어. 내가 주인이 된 거 같아. 딱 왔는데. 관객인데도 불구하고. 소통이 아주 좋아. 그러면. 그 공연에. 그 실현자는. A급 씨죠. 그만큼의 돈을 받아야 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냥 단지 유명만 해서. 가서 막상 봤는데. 실력도 없고. 그러면 사람이 실망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어. 프로란. 그. 실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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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어. 명불허전이라고 하는. 그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있는 상태에서. 어릴 때. 초심같이. 내가 춤을 처음 만나고. 무대에 처음 서서. 춤을 추는 그 초심같이. 늘. 그 마음으로 춤을 춰야 돼요. 늘 그 마음으로 사람들을 만나야 되고. 그게 저는 진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제 춤의 철학이에요. 챌린지를 한번 해봤어요. 문워크 챌린지인데 그게. 횡단보도 챌린지. 근데. 그냥 아무 힘과 없이. 챌린지를 만들어서 해봐야지 하고. 횡단보도 챌린지를 딱 했는데. 반응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아주 몇 년 전에. 코로나가 없을 때니까. 그래서. 지금까지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에. 이 챌린지를 했을 때. 제가. 나중엔. 나 시부야에서 한번 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왜냐면 제가 어릴 때. 어. 98년도. 그때 춤을 배우러 일본에 갔을 때. 그 시부야 횡단보도에 서서. 엄청나게 큰. 인스피레이션을 받았거든요. 와. 이렇게 사람들이 많구나. 세상은 이렇게 넓구나. 바로. 비행기 타고. 두 시간 날아왔더니. 이렇게 별천지가. 너무나 멋있는. 세상이 열린 거예요. 그래서. 시부야가 저한테 주는. 느낌이 있는데. 그. 복잡한 횡단보도에서. 꼭. 문워크를 해봐야지 하는. 제 어릴 때. 그런. 버킨디스가 있었는데. 하나 이룬거죠. 당연하죠. 제 마지막 문워크 실린지 어디인지 아십니까. 달이에요. 달. 진짜 달에 가서 문워크를 하는 거죠. 일론 머스크를 만나야 되는데. 학교를 안 다녔잖아요. 고등학교 1학년 때 부도가 나서. 고등학교 졸업을 못했기 때문에. 중졸이죠. 중졸의 학력으로. 세상을 살면서. 학벌 때문에. 한 번도 제가 뭐. 아. 학벌로 무시를 당하는구나. 아니면.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었어요. 우리 세계는. 학벌이 필요 없으니까. 뭐. 내가 서울대학교에 경제학과를 나왔다고. 춤을 더 잘 추게 되는 건 아니니깐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그 학창 시절이 그립더라고요. 아, 학교 다니면 선생님, 학교의 친구라든가 혹은 학교에서 선생님한테 배울 수 있는 것들. 특히 요즘 학교는 다르잖아요. 그래서 그게 너무 부럽기도 하고 그립기도 하고. 그러는 찰나에 한림예고가 만들어진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을 우연치 않게 만나게 돼서 얘기를 듣다가 선생님들이 이제 학교 선생님으로 와달라. 근데 제가 학벌이 안 되니까 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여쭤봤죠. 혹시 입학하는데 나이 제한이냐. 근데 설마 네가 입학하려고는 생각을 못하고 있다가 제 얘기를 듣더니 현준 씨가 입학을 해보시라고요? 이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네, 제 얘기인데 혹시 저같이 나이가 많은 사람도 입학이 가능할까요? 그랬더니 한 번 여쭤보겠다고. 근데 학교에서 회의를 하시더니 입학해도 될 것 같다. 진짜 배움의 나이가 제한이 없다고 가능하고 그리고 현준 씨가 와준다면 홍보에도 엄청 도움이 될 것 같다. 그래가지고 제가 교장 선생님이 저한테 교복도 선물해 주시고 장학생으로 이제 갔는데 담임 선생님이 저보다 한 살이 어린 거예요. 진짜 재밌는 학창실이었죠. 그래서 그때 나이가 그런 거예요? 제가 30살 그리고 담임 선생님이 29살 그랬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와이프랑 이제 결혼을 할 때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나이였죠. 댄스라는 그 문화 자체가 폄하되는 게 꽤 많았거든요. 그래서 결혼하고 나서도 자격지심을 이겨내는데 좀 오래 걸렸어요. 그리고 굉장히 많은 마음 수련 이런 것도 해야 됐고 원체 뭐 어릴 때는 그냥 그런 자리에 갈 일도 없고 어리고 그리고 사회적으로 위치도 낮고 하니까 그냥 댄서로서 그냥 살고 부딪히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근데 점차적으로 이제 댄스 신에서도 이름이 생기고 제가 이끄는 팀도 생기고 리더가 되고 또 주인공이 됨으로써 시스템 안에 들어가서 이제 제 이야기를 하거나 시스템에서 함께 공유하면서 일을 해야 될 경우가 있는데 유독 시스템에 있는 분들이 제 기준에서는 그랬어요. 저보다 많이 배우시고 저보다 많이 갖고 계신 훨씬 더 높은 위치에 계신 분인데 굉장히 무례하더라고요. 기본적으로 저걸 저렇게 어떻게 얘기하지? 만약에 내가 판검사나 변호사나 혹은 의사였으면 나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까? 저 사람은 나를 너무 얕잡아 보는구나 라는 게 느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화를 냈죠. 어린 나이에 때는 화를 내고 그냥 들이댔어요. 그냥 싸우고 그러니까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진행이. 그리고 그런 시스템에서 시스템에서 내가 혼자 정의 구현을 하니깐 바보되더라고요. 어차피 이 시스템은 돌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이게 그럼 이 나머지 사람들은 다 비겁한 건가? 그랬더니 비겁한 게 아니라 제가 멍청한 거죠. 전달을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었던 거예요. 나의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사람이 무례하다고 너도 무례해? 그건 눈에는 눈, 얘는 이야?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 법칙은 영화에만 나오는 법칙이지 현실에서는 그 사람에게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를 차츰 차츰 알려야 되는데 우리가 하는 말 중에 가장 많이 쓰는 말 중 그게 뭐야? 억울해? 그럼 출세해. 라는 얘기처럼 그 사람이 널 무시했어? 그러면 네가 그 사람한테 존중받고 존경받을 수 있는 너의 모습을 보여주면 되잖아. 그게 이제 마음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참았어요. 다음에는 참고 오케이. 내가 당신이 그렇게 쉽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내 몸으로 보여줘야지. 하고 더 신중하게 춤추고 준비하는 과정부터 끝난 그 뒤풀이까지 모든 모습을 다 이제 신중해지는 거죠. 행동이. 그러니까 그게 결국 그 사람을 나한테 보여주려고 했던 건데 그 좋은 게 다시 저한테 돌아오죠. 아주 좋은 선순환이더라고요. 야 내가 진짜 다시 봤어. 현준 씨. 아유 미안해. 근데 그렇게 권익 있고 힘 있는 사람의 사과 한마디는 아유 뭐 눅눅득이 사라져요. 아유 아닙니다. 선생님. 이러면서 그래도 선생님이 이렇게 저를 알아보셔서 제가 너무 기쁘네요. 더 돈독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또 좋은 작업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넥스트 찬스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어떻게 행동하고 어떤 이야기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나한테 다음이 있냐 없냐 이거에 대한 이야기였거든요. 와이프는 기대권에서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저는. 왜냐하면 국악이라는 건 전통이고 그 전통의 문화는 이미 한국에서 오래전부터 해왔어요. 그리고 물론 와이프도 이 전통의 문화가 지금의 전통의 문화가 되기 전까지는 좀 하대받는 문화였어요. 하지만 그건 아주 옛날 얘기죠. 아주 옛날 얘기. 근데 어쨌든 이 지금은 사람들한테 딸이 뭐 하세요? 물어봤을 때 국악해요. 그러면 어머 멋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지금은 안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춤을 출 때는 아들이 뭐 하는 아들이에요? 물어봤을 때 직업이 뭐였을 때 백댄서예요. 이러면은 아휴 고민이 많겠네 엄마가 이런단 말이에요. 춤춰요. 그럼 어? 어떤 춤추는데 발레? 현대? 아니요. 그 비보이 춤이요. 아휴 힘들텐데 다 이러잖아요. 왜? 성공한 사례가 없고 사회적으로 어떤 이슈나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그런 인물들이 안 나왔기 때문에 사람들이 생각하는 일반적인 그냥 상식 본인들이 알고 있는 근데 그렇게밖에 얘기 못하겠죠. 왜냐면 사람은 자기가 아는 대로만 이야기한다고 아는 대로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거를 바꾸기 위해서 아 니들이 갖고 있는 그 고정관념 나는 이미 일단 마이너스로 시작하니까 아이고 내가 여기서 잘해도 본전이고 그럼 엄청 잘해야 돼요. 엄청 잘해서 그 사람들이 어? 이렇게 깜짝 놀라야지 그래도 한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근데 그거를 5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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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100점 이렇게 최고가 있다가 한 번 100점에서 80점으로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마이너스 80점이 된 거와 똑같아지는 거예요. 아유 내 잘 저럴 줄 알았어. 야 춤추는 애들이 다 똑같지. 근본이라는 게 진짜 근본 이러면서 그 근본 타령을 이렇게 하는 그래서 그런 걸 이겨내기 위해서 아 진짜 처음에는 막 진짜 힘들었죠. 굉장히 스트레스였어요. 울고 뭐 그랬거든요. 와이프한테 누나 내가 뭘 잘못했지? 내가 저 사람한테 뭘 잘못했지? 아 나 아무 잘못도 안 했는데 왜 저 사람은 나한테 저렇게 얘기하지? 그리고 누나 선생님인데 왜 내가 거기서 저 사람한테 반말로 이런 얘기를 들어야 되지? 어떻게 저렇게 무해하지? 본인은 아나? 무리한 걸? 그럼 이제 박일희 씨 입장에서도 제가 이제 안타깝겠죠. 근데 그거 어떡해요. 그렇다고 뭐 우리가 싸우자 이럴 수도 없는 거고 그러니까 참자 이거죠. 참자. 그리고 보여주자. 우리 아니라는 거. 제일 힘들었던 게 그거예요. 둘이 올해 가겠냐 이거? 그거를 눈앞에 앉혀놓고선 방송국 관계자가 아이고 둘이 결혼했다면서 나 깜짝 놀랐어. 근데 이거 올해 가겠냐? 니네 1년 뒤에 이혼했다고 기사 나는 거 아니야? 그게 할 말입니까? 결혼해가지고 3, 4일 된 사람 앞에서 장난을 칠 수 있는 사이도 아니었거든요. 우리랑 가까운 사이도 아니었는데 그래서 내가 어머 어떻게 저렇게 무례하게 저렇게 얘기하지? 근데 그거를 내가 뭐 발끈 해가지고 화를 내는 것보다는 아예 웃으면서 에이 앞으로 아마 이렇게 행복한 모습만 계속 나올 거예요. 지켜보시면 되잖아요. 하고 이제 내가 그런 사람들 때문에 이래도 더 박일이 씨한테 잘해줄 거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선순환이 되는 거예요. 망쳤으니까요. 망쳐봤고 실패를 해봤거든요. 이게 진짜 좋은 예예요. 이게 성공하려면 실패를 해봐야 된다니까요. 그러니까 새로운 걸 만들려면 부숴봐야 돼요. 부숴서 아 부셨네. 그러니까 큰일 났네. 어떡하지? 이러고 나서 그거를 이겨내고 새롭게 만들면 성공하는 거고 못 이겨내고 거기서 자빠져버리면 실패하는 거죠. 그냥 계속 계속 누워있는 거죠. 그러니까 저도 이 성격을 어 못 이겨내서 하면 안 되는데 같이 화내고 부딪히고 그러니까 그 얘기가 밖으로 샜을 때 또라이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파피현준 야 또라이야 그게 저한테 좋을 게 없잖아요. 근데 이제 그게 파피현준 또라이야 어떤 또라이요? 춤에 미친 또라이야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바꾸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처음부터 제가 이렇게 좀 정신을 차렸으면 그랬으면 아마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일을 하는 더 훌륭한 예술가가 됐을 텐데 뭐 제가 저한테 아쉬운 점이죠. 근데 뭐 직위에도 정신을 차렸으니까 이제 하나씩 하나씩 세 세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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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멘